안녕하십니까 35번입니다 죽였습니다 제가 미처 발광하여 늙은 개죽이 돼 죽였습니다 닥치거라 내가 죽였거나 일이 아니지 않았느니 어느 안전이라고 뛰어드는 게냐 소자 어려서부터 죽은 세자에게 보다 산 백정이 보자 했습니다 예 소자 미쳤습니다 소자를 죽이십시오 미쳐 죽고 난 뒤에 마마를 차시게 되겠사옵니다 부셔라 부셔라 저탄을 부시란 말이다 이 차례들 이 옷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말하라 이 옷이 무엇으로 보이냐 말이다 니가 뭐야 뭐니 무서운 것이냐 그렇다면 눈을 보여주면 부름뜬 껍데기의 눈이 무서워 어찌 살겠느냐 그리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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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